야, vamos Ikea Rota 자, 하나, 둘, 셋 Hola! ¿Qué pasa? 안녕하세요 Ikea Radio의 DJ, Ikea Hermano 스페이스 주요니드입니다 네 저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를 좀 가져와봤어요 그 롯데타워, 롯데 뮤지엄이 있어요 네, 얼마 전에 바스키아 존재한 그렇죠, 저희도 같이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떤 또 스트리트 작품들 전시를 했는데 길거리 예술 전시를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림이 있고 아침 오전 일찍 어떤 커플이 미술전 데이트를 갔는데 앞에 뭐 줄 같은 것도 없고 페인트 통들이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그 붓도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플들은 아, 체험 전시인가 보다 하고 그 붓을 들어서 페인트실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체험 전시가 아니었던 거죠 아, 진짜요? 그 미술 작품에 낙서를 한 거죠, 그냥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 작가가 그린 그림이요? 네, 근데 그 시가가 5억 상당의 작품인데 근데 그래서 전시회 주최 측 입장에서는 훼손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야 되잖아요 네 근데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정해선 이게 그래피티, 길거리 미술이라서 해도 되는 줄 알았고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몰랐다 이래가지고 주최 측에서도 그냥 봐줬어요 선처를 해줬죠 일단은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거 아직 작가랑은 타협이 안 된 부분인가요? 근데 만약에 작가가 안 된다 하면 이제 손해배상 해야겠지만 근데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좀 더 과감하게 페인트칠 했다면 그래서 작품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다음 전시 오는 사람들이 그 완전히 바뀐 작품 자체를 예술로 하나의 작품으로 본다면 그건 과연 누구의 작품일까? 누구의 작품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나? 작가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그분들이 막 이렇게 낙서를 해서 오히려 더 퀄이 좋아졌다면 오히려 더 예술처럼 보인다면 이제 그때 그 시점으로부터 그 작품은 과연 그 작가의 것인가 아니면 그 잠깐 실수한 커플들의 작품인가 그런 얘기 이거를 음악 얘기로 좀 가져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 얘기로 비트메이커가 엄청난 비트를 찍었어요 근데 거기 플레이어도 엄청 잘해 네네 그럼 그걸 들었을 때 이거를 누구의 음악으로 봐야 되나? 누구의 음악으로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프로듀서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프로듀서의 입장을 네 우리 지금 저기 뒤에 준비하고 계시는 현재 지금 프로랑도 활발히 작업을 하고 계시죠 그쵸? 예전에 하얀집으로 활동을 하셨다가 지금 현재 프로듀서로 프로들이랑 활발히 작업을 하고 계신 우리 바일린하우스씨 바일린 바일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본인이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바일린하우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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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저희 혹시 이깨라디오 좀 영화 1화 밖에 안 나왔지만 보셨는지 아 네 당연히 봤죠 아 그래요? 네 어땠어요? 그 여자친구랑 같이 봤어요 그거를 아 그래요? 네 마치 그 딱 이제 영화가 이제 그 약간 사랑에 관한 얘기였잖아요 아 네 그쵸 그 이제 남사친이 많은 이제 뭐 여자친구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얘기 하다가 한번 싸울 뻔했는데 아 왜죠? 왜죠? 각쟁이들이 있었나요? 네? 각쟁이들이 있었나요? 누가 예민했어요? 아 여자친구가 아 거기에서 이제 그 제가 대답을 좀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네 하지만 지금 너무 잘 만나고 있고 아 다행입니다 정말 좋은 친구예요 많이는 모르실 수 있으니까 어떤 활동을 해왔고 이제 본인이 어떤 장르를 이제 하시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 네 저는 어 이제 멜론에 처음으로 앨범을 낸 건 그 하얀집이란 이제 하얀클리프라는 플레이어분하고 같이 이제 팀을 만들어서 냈던 임대문이라는 앨범이 첫 번째였고요 네 네 어 그 이후로 이제 자드라고 하시는 이제 그 R&B 싱어분 네 그분의 이제 무드라는 앨범에 두 곡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텔레오라고 하시는 프로듀서분 네 이제 곡에도 한번 그때 보컬로 피처링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어 최근에는 제 앨범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뭔가 프로듀서 저만의 이제 그 색깔 만호로 점철시킨 앨범을 만들고 싶어서 정규 앨범을 솔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떤 스타일인가요?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저는 이제 어 음악이 제 음악인 그냥 그루브라는 단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제가 하는 음악이 이제 막 BPM이 완전 빠르고 그렇고 그렇지는 않지만 대신 이제 칠하고 여유로운 바이브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캘리포니아 해변처럼 네 그래서 저는 저는 그런 면에서 약간 네오솔과 힙합을 조금 접목시킨 네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사실 이렇게 셋은 서로 언제부터 저희가 알기 시작했죠? 그러게요 제가 사실 이 셋 중에서 시작을 하자면 제가 스타트를 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호타를 통해 호타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되다가 네 저희가 이제 별난 주점이라는 술집에서 별난 주점이요? 아 네 이제 저희 마시는데 지현이 스페이스 지현이드라는 사람이 있다 해서 불러서 이제 친해지게 됐죠 아 맞아요 연락하고 맞아요 저희가 이제 간간히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프로듀서 이외에 그러니까 프로듀서 이전에도 약간 사람으로서 되게 정준혁이라는 사람으로서 되게 좋은 친구라서 저희 셋이 이렇게 활발히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따가 뭐 간단하게 나중에 비트를 이렇게 찍는 거 뭐 라이브로 제가 보여주기도 할 건데 다음 컨텐츠를 통해서 그러면 일단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 먼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좋죠 너무 기대되네요 저희가 저번 주에 그 코너 이름을 지었어요 질문이 맞노? 아니 질문이 질문이 맞노? 질문이 맞노? 질문이 맞노? 아예 바꿀까요? 바꿀까요? 질문이 맞노? 질문이 맞노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질문이 맞노? 구수하네요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한 20가지 종류의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발린 씨의 그 참제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표현해 보는 이게 화면 속에 표현해 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그러면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맞노? 맞노? 오케이 질문이 맞노?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여기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도 이게 지금 20가지 질문들이 캡슐 안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뽑아서 우리 익게르만호 씨한테 주시면 저의 첫 번째 질문 왜 이렇게 축축하죠? 아 오늘 오늘 비가 왔습니다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네 질문입니다 5년 안에 이루고 싶은 5가지 음 5년 안에 이루고 싶은 5가지 어 제가 5년 안에 이루고 싶은 5가지 생각해보면 음 안정감과 재력과 효도 음 나머지 두 개는 뭘로 할까요? 되게 추상적으로 하시네요 좀 식상하네요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레이블 들어가기 음 그것도 식상한가요? 레이블 들어가기 아 그러면 이제 뭔가 그 제가 음악으로 이루고 싶은 5가지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5년 안에 사실 뭐 음악이 아니어도 상관없긴 한데 어 제 구체적인 목표로 하면 저는 음 올해 안에 이루고 싶은 거는 이제 한대음 신인상 후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이제 제 이름을 다한 역시 걸츄라는 앨범이죠 음 제가 만족할만한 그리고 세 번째는 음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네 세 번째는 아마 레이블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즐겁게 음악을 하고 이제 또 저를 서포트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회사를 만나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번째로 하면 아무래도 노트북을 바꾸고 싶어요 노트북이요? 맥북 쓰시잖아요 지금 소소하네요 맥북을 바꿔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약간 약간 맥북에서 아이맥으로 좀 더 스케일을 높여가지고 아이맥으로? 네 제가 맥북을 가지고 작업하다 보니까 네 네 이게 크래시가 자주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네 네 다섯 번째를 하면 역시 여기 이겔은 마노와 스페이스 지어니드와 네 합작 앨범을 내는 게 아닐까 아 와 너무 좋죠 그러면 네 너무 좋죠 말을 잘하네 아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가지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뽑아서 스페이스 지어니드한테 네 이번엔 좀 덜 축축한 걸 찾아볼게요 실패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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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물 혹시 오늘 물에 담갔다 오셨나요? 아니 이게 너무 이게 거의 살짝 젖은 정도가 아니라가지고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 최근 가장 충격적이었던 음악 최근 가장 충격적이었던 음악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줬던 음악은 이제 바리 라는 아티스트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 이제 몬테부커라고 하는 프로듀서가 속한 크루에 그 지금은 이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크루원인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앨범을 냈었어요 네네 그 이제 거기에서 우즈라는 곡이 있는데 네 바리의 우즈라는 곡이 저는 그 그루브가 너무 좋았어요 아 네 되게 대놓고 막 이제 아 이 박자를 타라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되게 잔잔하게 나도 모르게 곡에 흔들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바리의 우즈를 추천드립니다 아이스컵이라는 곡도 되게 좋아요 아이스컵이라는 곡이요? 아이스컵 네 네 한번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루브의 세계 어 뭔가 몬테부커라는 프로듀서와 바리가 저한테 그루브의 좀 맛을 알려줬죠 네 저는 이거는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네 형 말고도 스페이스 지어니드는 최근에 네 듣고 좀 충격적이었던 음악이 있나요? 충격적인 음악이요? 약간 와 좀 신선하다 저는 사실 어 수민 수민 누님 저 수민 누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입니다 수민 누님은 거의 짝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그냥 실력을 떠나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나올 때마다 항상 신선한 음악을 만든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버드와이저 해가지고 라이브 영상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그 수민 누님이랑 소코더무랑 파인맨이라는 그 싱글을 하나 내셨거든요 네 근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요즘 되게 프레쉬한 사운드 제 음악이랑은 조금 조금 차이점이 있긴 한데 되게 저는 그걸 스페이스틱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음악을 되게 충격적 방금 말씀드린 수민의 파인맨 그 소코더무랑 같이 한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이런 남의 얘기 이렇게 음악 얘기 듣는 거 좋아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럼 뭐 읽기를 말하시는 저는 요즘에 피치스 저스틴 비버 피치스 너무 고쳤고요 요즘에 이렇게 자주 듣는 음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최신 곡 중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피치스가 되게 신기한 게 사실 충격적인 사운드는 아니잖아요 그쵸? 잔잔한데 그룹이 있고 그냥 되게 막 지금 그동안 해왔던 사운드랑 크게 막 뭔가 전환되는 그런 것도 아닌데 미친 거 같아요 진짜 그게 되게 신기한 거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랑 비슷한 바이브로 요즘 울프 타일라의 울프 타일라의 울틴티드 울틴티드 많이 듣고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또 질문은 스페이스 지현이 되게 우리 밸런스 게임이 나왔어요 밸런스 게임 가겠습니다 하의탈이하고 공연장에서 공연하기 상의탈이하고 독서실에서 공부하기 저는 상의탈이하고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처음에 신선한데 이게 약간 밸붕이인 것 같아요 아 예 밸붕인가요? 밸붕이죠 왜냐면 하의탈이하고 공연하면 잡혀가잖아요 그건 번법이에요 근데 상의탈이하고 독서실에서 공부한다고 잡혀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독서실 내에서 쫓겨날 정도지 네 아마 네 저는 상의탈이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아 형은 또 다른 생각나는 밸런스 게임 있나요? 준비했다면서요? 지금 막 생각한 거예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조금만 생각 다시 해볼게요 화지랑 작업하기 대 지금 여자친구랑 결혼하기 네 근데 이건 조금 시변의 위협이 있어요 네 이거 조금 위험한 질문일 수 있어요 뭐 알겠습니까?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말을 또 잘 못했네 오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네요 방금 그러면 그 계속 짱구를 굴리면서 하고 질문 하나만 다시 뽑아 볼까? 좋습니다 다시 리셋해 가지고 질문 다음 질문 다음은 비어있나요? 비어있나요? 꽝입니다 이건 당연히 들어있네 비어퐁인 줄 알았어요 밸런스 게임 제가 밸런스 게임 몇 개 넣었어요 여기에다가 왜냐면 제가 밸런스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우리 몇 개 기둥창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코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사연이 네 네 어라? 사연이 없는데요? 사... 사연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사연이 없네요 그렇죠? 전화에 멈춰있는데요? 사연이 없네요 이것은 저의 고연전 화력이 어떻게 1화만의... 안타깝네요 네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재밌으셨나요?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근데 끝이 좀 씁쓸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아까 우리 인트로 때 얘기했던 참여자로서 점점 이제 곡의 어떤 작품들이 변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곡이 나왔을 때 자 이때는 주가 누가 되어야 되는지 주인 그 작품의 주인은 누구일 것인지 아까 그런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바일린 씨랑도 같이 이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그럼 간단하게 아쉬우니까 그냥 이런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예술작품 이제 프로듀서가 만든 비트가 마냥 이제 그 원래 있던 그래피티고 이제 커플의 새로운 덧칠이 마냥 이제 플레이어의 보컬이나 랩이라면 저는 어떻게든 이제 두 사람의 합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누구에게도 온전한 소유권이 있지 않고 네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음악에 있어가지고 음 이제 그 프로듀서가 이제 만들고 나서 가이드 같은 것도 다 보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이제 디렉팅을 직접 한다 뭐 이런 것들 뭐 라인 같은 거를 짜주고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프로듀서가 그 작품의 주인이고 플레이어나 아마 어시스턴트 정도의 역할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타일러 다큐에러의 Earthquake 같은 거 보면은 심지어 플레이보이카티가 심지어 벌스를 했는데도 Earthquake 그 곡 제목 자체에는 이제 피처링이 안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타일러 다큐에러는 그런 곡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막 코러스 보면은 되게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 사실 거기 나중에 디스크립션에 크레딧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곡 자체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애초에 원작자가 의도한 바이브가 있다면 그거는 온전히 그 사람의 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지만 아까처럼 아까 이케에르만호씨가 얘기해 주셨던 갑자기 어떤 변수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뭐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이제 어떤 사람이 참여를 해서 오히려 작품의 퀄이 더 좋아지고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작품이 더 달라졌는데 좋아진다 내가 이걸 개쩐다고 의도한 분명히 그 커플들도 내가 이걸 그었을 때 이 작품보다 훨씬 더 낫겠다고 그리진 않았을 거예요 혹시 그러셨나요? 주인 의식을 갖는 것 자체가 참여 예술에 있어서 그런 것 자체가 조금 장르로서 좀 멋이 없고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던이즘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고 또 누구도 그 작품의 주인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것 같은데 좋은 이야기 같아요 맞아요 되게 멋있는 이야기네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요? 그 용두삼위로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이게 사실 게릴라전이라 저희도 사실 이럴 줄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보셨죠? 지금 영상이 짧아졌어요 자 그러면 저희 앞으로 바일린 씨 많은 또 활동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일린 씨 저희가 이제 밑에 그 디스크립션을 적어놨으니까 한 번씩 찾아서 모든 플랫폼에 검색하면 다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다 나와요 그래서 작품들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3화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넵 지금까지 있게 라디오의 DJ 있게르많어 스페이스 셔리드 발린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스 구독 취소할 거예요 하하하하하하